LG에너지솔루션이 1회 충전의 900km 주행이 가능한 차세대 리튬 메탈 전지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한국과학기술원이 공동 연구팀이 새로 개발한 차세대 리튬 메탈 전지는 리튬 이온전지를 사용하는 전기차의 주행 거리보다 약 300km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기존 리튬 메탈 전지의 재충선 횟수는 약 200회에서 250회지만, 이번에 새로 개발한 리튬 메탈 전지는 400회 이상 재충전이 가능할 만큼 수명 안정성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연구진은 지금까지 실현 불가능하다고 여겨진 액체 전해액 기반의 리튬 메탈 전지의 구현 가능성을 가시화한 연구라며, 리튬 메탈 전지의 주행 거리와 수명이라는 대표적인 난제를 해결하면서 차세대 배터리 상용화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됐다고 전했습니다.